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학평, 3월 학력평가, 3월 평가원이 아니고요. 교육청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3학년 돼서, 고3 돼서 첫 치르는 시험이니까 수험생으로서도 어쨌거나 해당하는 연도에서 우리가 치르는 첫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할까? 결국 왜 중요할까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또 너무 또 중요도에, 너무 이렇게 결과에 또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두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의미 자체는 어쨌거나 첫 시험의 역할은 어쨌거나 첫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드디어 내가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에 맞는 공부를 겨울방학 동안에 조금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평가 의미? 이런 의미로써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단, 그게 아직 우리가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한 것만으로 공부가 완성되고 정말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마무리를 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래 정말 내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시험에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 확인해 보고 내가 방향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나 혹은 기출 공부를 내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했는가? 뭐 이런 점검의 역할일 것 같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야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래도 그런 걸 이제 정말 그런 건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점수로 확인해 본다가 아니고 문제의 내용을 보고 문제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좀 낯선 문제일 거잖아. 신의형의 문제든 낯선 문제가 나왔을 테니까 여전히 이 후에 해당되는 단어에서 우리가 배웠던 행동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시나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접근을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너무 또 시험 망했다고 또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이 좀 있잖아요. 3월 학평 점수가 곧 당신의 수능 점수입니다. 어휴 어떡하니 끔찍 이런 애도 있고 심지어 3월 학평을 너무 잘 본 거야. 그래서 또 정말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통계인은 통계일 뿐.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역할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비록 평가원 시험은 아니고 교육청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볼 때만큼은 여러분들 이것은 수능이다. 라는 태도로 시험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그냥 대충 보고 막 이럴까 봐 그럴까 봐 선생님들이 그런 중요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랑 거의 일치하니까 학평에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런 어떤 얘기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학평 점수보다 점수가 배로 오른 애들도 있고요. 당연히 학평 점수보다 못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소위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MZ세대 용어 좀 써봤어요. 부끄럽네요. 어쨌거나 그치? 그런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하니까 선생님도 MZ세대일 수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봐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된다. 다만 방향적인 측면에서 수원 수투가 이제는 반쪽짜리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은 시험 자체로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시험 자체에서의 사실 3월 학평에 특히 22번 같은 문제들은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험 볼 때도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피드백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청 문제라고 요새는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가 전 범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역시나 높다. 그래서 결국 수능 때의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선택과목은 출제범위가 제한이 돼도 너무 제한이 돼가지고 수능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점수에 크게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통 문항에 대한 것에 내가 틀린 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가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별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당연히 3월 학평 문제는 특히 공통의 경우는 아 이런 거를 평가하니 또 미래형으로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나는 당연히 뭐야. 관심을 많이 갖고. 다음 커리 교재에 선생님 자작 문제 같은 커리 속에 그런 문제를 다 반영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뭐 그래도 시험이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범위. 그러니까 수원수2는 이제 전범위니까 수원수2는 당일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복습 철저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어쨌거나 기간이 기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다시 공부하려고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좀 늦게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3월 학평이라는 어떤 기간에 메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커리를 그지 계획을 잡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땐 그런 경우엔 전혀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는 그 커리대로 그 커리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하나의 시험이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다 하자. 시험을 볼 때만큼은 그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문제 보고 나서 또 선생님 할 일이 있으면 또 안내를 드리고 역시 선생님이랑 계속 지금 우리 싫고 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실전코트 기고 기초코트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수험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싫고 기고가 완전히 이제 너무 나한테는 기본기여서 이제 사전코드 문제풀이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계속 그지 꾸준히 열심히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다음 캐스트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